정규 앨범 여기는 정규 앨범 자켓 촬영 입니다. 이번 자켓은 뭔가 개인의 비중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앨범 상의 캐릭터에 맞춰서 지금 7개의 세트가 있고요. 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중간의 날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이에요 성장.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정규 앨범 윙스의 자켓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 제가 보여주는 소년 느낌이 아닌 약간 좀 더 약간은 소년과 아닌 어른의 경계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하던 느낌이랑 달라서 정규 앨범 정규 앨범 정규 앨범 정규 앨범 정규 앨범 정규 앨범 저는 좀 맘에 드는 거 있던데 황mer 정규 앨범 정국이도 그레이 꼈어요. 그래 가보시죠 현장에. 네? 부산에서 내가 먼저 태어났지. 응? 배우 효율점이 많은 형이라 더 좋다 나는. 스텝 같지 않아요? 어떡하지? 야! 진다 뭐야? 태. 태야? 고슴도치 아니야? 태. 검색한 김은 김 아 tele 다하 ै stud 아아 아 아 아! 아아아 belle 벌집 피자 벌집 피자 단자 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거 다 자면 되는 건가요? 너무 귀여워. 이거 잘라 쓰고 싶다. 너무 귀여워서. 제가 오늘 하얀 트램플린을 위해서 찍어요. 사과랑 같이. 어떻게 찍는지 한번 찍어보시죠. 진짜. 진짜. 촬영 2일째인데요. 저 촬영하는 부분을 마음껏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촬영 2일째. 촬영 2일째 시간. 촬영 2일째. 촬영 잘생겼어. 그리고 여기, 촬영 2일째 시간에 한 번 부å. 촬영 2일째 시간에 한 번 모르겠어요. 촬영 2일째 시간. 이 꽃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스멜! 미세하게 조금씩 바꿔줄까? 수고! 정규 앨범 2집 자켓 제이홉 찍습니다. 섹시한 남자야 되는데 멋있어 멋있어 자켓 제이홉 이는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전투 시작된 이는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이는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